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자, 이제 설 연휴 이제 들어가네요. 우리 설 연휴 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어떤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달해드릴까 하다가 짧은데 딱 하나, 딱 핀 포인트로 집어서 해석 포인트 하나 좀 말씀드리는 게 도움될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사실 많이 말씀을 학생들한테 드렸거든요.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들아, 설날 때 사실 2, 3일 놀아도 대학 간다. 저 솔직히 말해요. 우리 분들 뒤에 말도 중요해요. 근데 추석 때는 공부 안 하면 대학 못 갑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추석 때는 정말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설날 때 이틀, 최대 3일이라고 할게요. 2, 3일 졌다고 대학 못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추석 때, 자, 무조건 이거는 공부해야지 대학 갑니다. 이런 말은 안 할게요. 대신에 올 설 해석 포인트 딱 하나 잡아드리겠습니다. 해석 어렵습니다. 노 해석이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진도를 나가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노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해석을 정말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해석인 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자, 무슨 말인지 궁금하신 분들 예문을 하나 볼게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예문 한번 읽어보실래요? 속으로? 어렵습니다. 해석 노가 나오는 문장, 이거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문장이에요. 어, 지금 한 번에 해석한 학생은 아마 제 생각인데 별로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아마 단어만 기억나고요. 머리에서 아마 붕 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도 안 되지만 잘못된 해석으로 그냥 단어만 읽힌 학생 기준으로 이제 한 번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it should be noted or that 할 때 일단 it, that이 가, 주어, 진, 주어는 봤다고 쳐볼게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볼게요. 주목되어야 한다. 자, 콤마콤마 사이에 돈 하지만이에요. 하지만 주목되어야 한다. 발전 없다. 인터넷 직업 시대에 줄였다. 중요성을 가장 기본적인 직업 탐색 기술 즉, 자기 지식 정말 이렇게 읽는 학생들 되게 많습니다.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 또 모른단 말이에요. 뭐냐면 no라고 하는 해석이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거든요. 자, 제가 핀포인트 설 하나만 딱 잡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no는요. 우리말에는 no의 뜻이 없어요. 우리말은요. 분필의 no. 자, 한국어에는 안 분필이 아니라 우리말에는 서술어에만 부정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 이런 게 또 서술어에만 이제 부정어가 있는데 no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무조건이에요. no를 어, 느 라고 해석을 하고요. 자, 어느 명사도 대신에 빨리 동사 부분을 찾아서 동사를 부정문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느 명사도 뭐뭐하지 않다라고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no의 뜻이 없고요. 명사의 부정어가 없구나. 서술어를 무조건 낫의 의미를 넣어야 되는구나. 그럼 지금 문장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요거 가주어, 진주어는 봤다고 칠게요. 주목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콤마콤마 사이의 도는 하지만으로 해석하거든요. 하지만 주목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반드시 어, 느 라고 해석해야 돼요. 어느 발전도 자, 어디에서? 인터넷 직업 시대의 어떠한 발전도 대신에 동사를 부정문으로 해석합니다. 우리말로는 has not with this에요. 인터넷 직업 시대의 어떠한 발전도 감소시키지 못해왔다는 거 뭐를? 가장 기본적인 탐색 기술인 아, 직업 탐색 기술인 즉, 자기 지식이라고 하는 거의 중요성을 줄이지 않았다는 건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볼게요. 주목하세요. 인터넷 직업 시대의 어떠한 발전도요. 자기 지식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직업 탐색 기술의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건 아니지 않냐. 인터넷이 아무리 발전해도 자기 기술의 중요성을 줄이지 않냐. 이거 주목해야 합니다. 이래야지 해석되는 문장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2028년도 9평 문제 볼게요. 스테이트를 국가를 안다고 해도요. 국가 없다라고 쓱하는 게 아니에요. 노 다음에 명사는 무조건 어느 국가도 대신에 동사를 부정문으로 쓱합니다. 우리말로는 어느 국가도 얘네 별표 있었습니다. 주권 또는 주권국가의 뜻인데요. 어느 국가도 주권국가일 수도 없는 겁니다. 자, 만약 몸을 하면 그 거주자들 그러니까 국가의 거주자니까 국민들에서 갈게요. 국민들이 부족하다면 능력이 부족하면 어느 국가도 주권국가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영어에서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후치 수식을 먼저 해보는 게 기본이에요. 자, 어떤 능력이 부족하냐 바꿀 능력이 부족하면 행동의 과정을 바꿀 능력이 부족하다면 잠깐 넘어 줄게요. adapted 다음에 by가 나왔죠. 그럼 이거 동사의 과거 영역에 과거 분사입니다. 명사 뒤에 pp는 후치 수식이고요. 그럼 어떤 행동의 과정이냐 채택된 조상들에 의해 채택된 언제? 그러니까 전사 명사는 열고 닫으면 구조가 보이거든요. 과거의 조상들에 의해서 채택된 행동의 과정을 바꿀 능력을 주민들이 갖고 있지 않다면 또는 이건 제가 할게요. 심지어 그것 이 원, 그것은요. 행동의 과정입니다. 심지어 행동의 과정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목적어 두 번째 목적어입니다. 자, 행동의 과정을 바꿀 능력이 없다면 그 다음에 또 실전 행정적인 거 하나 도와드릴게요. 실전에서는요. 전치사 다음에 관계되면서 나올 때 이걸 뒤로 빼고 뭐 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그런데 이런 거 안 넣으셔도 됩니다. 실전에서는요. 전사 위치에 나오면 해석하지 말고 후치 수식하면 깔끔하게 쓰게 돼요. 어느 행동의 과정 그들이 한때 스스로 헌신했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국가도 주권 국가일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 국민들이 능력이 없다면 이제 두 가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바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두 가지. 뭘 바꿀 능력이 없느냐. 과거의 조상들에 의해 책들댄 행동의 과정을 바꿀 능력이 없거나 또는 뭘 바꿀 능력이 없어요? 그들이 한때 스스로 헌신했던 행동의 과정을 바꿀 능력이 없다면 어느 국가도 주권 국가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야 이해되는 문장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설날 때 자, 이제 여러분들 짧게 뭐 아마 친척댁에 가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인사드리는 분도 있을 거고 아, 제가 어떤 케이스를 하면 좀 짧지만 여러분한테 뭐라도 도움이 될까 고민하다가 아, 우리 현장에서 노 해석을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니까 그래서 오늘 케이스트 주제 노로 한번 해봤어요. 제가 또 여러분들 혹시 선생님 저 이거 해석 되게 어려워요 라고 하는 게 있으면 자, 밑에다가 만약에 댓글로 다시면 제가 우리 연구진아 검토해봐서 학생들 또 어려워하는 문장 구조 자, 파악한 다음에 그에 맞는 케이스트 꼭 찍는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어, 좋은 설 되시고요. 자, 나머지 2월달 1월달에 공부한 것보다 조금만 더 빡세게 만약에 설달 쉬었다면 조금 더 빡세게 공부해서 3월 계약할 때 자, 빵빵한 실력으로 자, 고3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